우리는 무슨 사이? 요리하는 사이 동작구에 신명나는 요리 대결이 있습니다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팀별 2명, 총 10팀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팀에게는 재료비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1등에게는 30만원, 2등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 전화 010-9487-8286으로 참여의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동작구의 숨은 요리사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동작구의 숨은 요리사 여러분과 저의 상품권을 통해helос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동작구의 숨은 요리사 여러분과 함께하실 걸로 교육식입니다